누군가 빛나의 뚝배기를 노리고 된장 뚝배기를 던집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집에 가려는 빛나를 돈 때문에 막는 지혜 인어의 유산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고 가지 말라고 싹싹 삐는 엄마 지혜 과연 이 집엔 무슨 일 있는 걸까 죽일 수 있어? 제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모두 사라져버렸으면 죽겠다 mbc 수목드라마 십시일반 빌어먹을 집에서 다함께 십시일반 아빠의 생일파티에 참석하러 가는 빛나와 지혜 지혜는 빛나를 낳고 혼자 키우는 싱글 맘입니다 빛나의 아빠는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 유인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안부이죠 독고철은 유인호의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부동생입니다 그는 사기정가 어머니죠 네 형님도 참 유인호는 굉장히 까칠하고 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 필요한 모양이네 또 알람거리는 거 보니 내가 어디 한두번 당해? 선희 넌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해? 일단 본인의 지저분한 수염부터 깎으시지 큰아빠 죽었습니다 어디 아파? 유혜주는 로스쿨을 다니고 있으며 유인호 화백의 조카입니다 저 좀 이따 먹겠습니다 식탁에 자리가 없자 유인호는 눈치를 주는데요 이 사람은 인호의 매니저이자 절친 문정옥입니다 큰아빠 친구이자 매니저세요 어디서든 호구잡히기 쉬운 타입이세요 범인인가? 이노는 자신의 유산을 노리는 가족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 한편 빛나와 최악의 사인 독고선이 등장합니다 괜찮아? 죽을뻔 했다며 안 죽었잖아 그럼 된거 아닌가? 너 인성문제 있어? 아니다! 이 집안의 인성은 진짜 정말 사람 목숨 가지고 농담만 될까? 한편 방문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김치? 편지 안에는 조건을 숨긴 유연장 캡쳐본 금고지도, 금고 열쇠가 있었습니다 조건부 상속? 이걸 다 지워놨네 비밀 금고? 이 편지만 있으면 누구나 유인호의 금고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연히 이 열쇠를 갖고 금고로 들어갑니다 꿀팁 땡큐! 지혜는 유인호의 방에 몰래 들어가지만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가사도우미 박여사였는데요 지혜는 지혜를 발휘하여 박여사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이렇게 1차 습격은 막았지만 2차 습격은 못 막았습니다 둘 다 수상해 지혜는 인호의 전 부인인 지설형의 수면제를 쓸 생각을 합니다 좀비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야? 여기, 여기 둘게요 어떻게든 인호에게 점수를 따려고 별의별 짓을 다하는 사람들 명품 이것도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선물받은 상자를 여는 순간 누가 침뱉으래? 상자를 여는 순간 가짜 삐에로가 피를 뽑습니다 이거, 제가 갖다 드릴게요 빛나 아빠한테 할 말도 있고 인호가 매일 먹는 약대 사이에 수면제를 끼워 넣으려는 지혜 아 하세요 내가 하겠어 괜찮아 아 하세요 내가 먹는데도 어디 안전이라고 아 하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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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먹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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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약발 제대로 내 완전히 골아떨어졌어 지혜는 인호가 꿈나라에 가했을 동안 금고를 여는데요 그곳은 역시나 금고가 뜨아악 아, 기럽게 맨날 이런 후레쉬 입에 물더라 한편, 유언장에 써져있는 상속 조건은 유언장이 공표되기 전 유언장을 읽으면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건 에이씨 낚였다 브란 내가 상속 못 받게 하려는 인간이 꿈인 일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아빠 기분은 좀 끌리셨어요? 네가 깨워드리면 되겠다 갑자기? 작가님 기분 좋아지게 네? 아줌마 혹시 범인이야? 부탁 좀 할게 응? 깨우러 갔지만 아버지 유인호는 미동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드는걸? 터치 아빠! 인호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내가 먹인 수면제 때문은 아니겠지 1초만에 퇴세전환 어제 내가 저 사람한테 먹인 게 수면제가 아니라면 이 모든 일이 저 의자가 꾸민 일이라면 지혜는 편지부터 수면제까지 모든 걸 전부인 서령이 꾸몄다고 생각 중입니다 주사자국이네 아니 주사자국이 왜 있죠? 어젯밤 유인호 씨 방에서 어떤 소리도 못 들었습니까? 그 방에는 방음 장치가 돼 있어요 어젯밤 분명히 누가 복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형수가 그걸 못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수면제를 맞고 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밤중에 발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불검하실 거죠? 아... 안돼! 라는 표정의 가족들 그럴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입술에 청색증 간호학가인 빛나는 그건 독극물 반응이에요 입술을 보고 사망 원인을 예측합니다 아빠는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수면제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맞네요 수면제 수면제 맞아요? 제가 준 약은 수면제가 맞군요 빛나가 미리 와있던 이노의 방에 수상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정체는 유인호의 전부인 서령이었는데요 그녀도 금고를 엽니다 보통 드라마에선 이런 호흡을 못 듣는데 이 드라마에선 이 정도 호흡이면 들킵니다 훔쳐볼 생각이면 걸리지 말든가 민망쓰 금고는 뜯어내야겠죠? 그렇게 경찰들과 금고를 뜯어냈지만 유언장이 사라졌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다들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건 어린이용 손씻기 교육 체험 세트? 이게 뭐예요? 금고에 있는 뭔가에 특수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특수 페인트요? 원래는 도둑 이런 자외선 불빛에만 반응합니다 즉 손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사람은 유언장을 확인했다는 증거이죠 한편 빛나는 인호의 방에서 숨겨놓은 서류를 발견합니다 이 서류는 바로 말기암인 줄 알았던 인호의 진단서입니다 그런데 인호가 이미 완치가 되었습니다 시안부가 아니었어 저는 유인호 작가님의 법률대리인 진열 변호사입니다 작가님의 유언장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후반에 상세 배분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 말씀드리죠 유빛나 뭐 딸이니까 10% 지설력 10% 김지혜 10% 애엄마니까 10% 뭐 조카니까 10% 독고선 10% 박진숙 10% 10% 문정우 10% 매니저이자 친구도 그리고 나머지 20%는 인국재단에 기부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작가님의 전원 두 개 다 있어야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무효가 됩니다 열흘 후에 유언장 집행입니다 만약 그 안에 작가님의 유언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은 빛나 씨에게 갑니다 한편 한 물체가 막혔나 하수구를 막아버립니다 그 물체의 정체는 주사기 그런데 박여사의 이 상황을 유해준에게 바로 들킵니다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건 모르겠는데 타이밍 좀 이상하다 이거 빗나방에 두고 오세요 어우 나 그런거 못해 50억 주사기 한번 갖다놓고 50억을 제한한다? 바로 콜이지 아직 청소 안 끝났는데 핸드폰 두고 갔어요? 아 그래 재빠르게 가방에 주사기를 넣고 도망가는 박여사 그리고 빛나의 가방에서 경찰이 공교롭게 주사기를 발견합니다 빛나! 야.. 아니 얘를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유인호 씨에게 니코틴 주사한 사람 유인호 씨 맞죠? 아빠가 돌아가신 게 니코틴 때문인가요? 유인호 씨 몸에 있는 주사 자국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주사에 관한 국과수의 분석이 완료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주사기 넣었어요 하는 반응이잖아 니코틴 주사에서 죽였대요 주사기에서 다른 사람 지문이 발견됐대 곧 밝혀준다니까 기다려봐야지 지문이란 이야기에 술렁이며 반응하는 사람들 빛나 쓰는 박 의사를 털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무슨 소리야? 혼자 한 일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빛나는 관계자들 긴급 소집령을 발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모이시라고 한 건 발소리를 들었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전 그 사람이 아빠한테 니코틴을 주사했다고 생각해요 큰오빠 시험부였잖아 근데 죽일 이유가 있나? 아빠 완치되셨거든요 인호가 완치되었던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빛나 두 분은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그의 발작 쇼크가 살짝 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확실히 몸이 나빠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전형적인 핑계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야? 죽이진 않았어 뭐야 이상해 그건 그 친구 뜻이었어 이건 치킨인가? 유인호 작가의 사인은 니코틴 주입에 의한 살인은 아닙니다 즉 유인호의 사인은 수면제 알레르기였으며 니코틴은 사망 이후에 주입당한 것이죠 그인 왜 죽은 거예요? 수면제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그렇다면 설마 유인호의 살인은 그럼 내가? 니 아빠 생일날 편지 한 장 받았어 지금까지 겪은 일을 모두 빛나에게 말하는 지혜 엄마가 아빠한테 수면제 먹인 게 맞는 거네 그런데 혼자만 먹였을까? 이 드라마 제목이 뭐지? 십시일반 한편 수면제 쓴 범인 색출에 나선 빛나 지금 뭐하는 거야? 저 아는 분이 연구소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설거지된 그릇이라도 면봉으로 닦아서 보내면 전에 담겼던 음식물을 알 수 있다고 해서요 오호 그렇구나 주식기 박여사는 이번에도 빛나 몰래 슬쩍 하려 하지만 핸드폰 두고 가세요 알고 보니 같이 확인해 보실래요? 박여사도 수면제 를 먹였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유화짱이 난 정말 아무것도 못 봤다니까 빛나는 광역 어그로를 시전합니다 이 편지 받으신 분? 나 받았어 어? 나도 한두명씩 빛나 빼고 다 받았네요 문정욱도 수면제 를 탔어 인호에게 수면제 를 탄 홍차를 먹였습니다 공고에서 유언장 보셨어요? 그런데 문정욱도 유언장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날 밤 또다시 빛나에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뚝뚝뚝スト 누군가 골프 채로 빛나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 구급차를 부르려는 순간 빛나마 없다면 유언장 없어도 재산은 다시 받을수 있네? 야꿀쓰! 야사! 라는 생각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응? 이거 어떻게 fund여? 분명히 이 중에 골프 채으로 때린 사람이 있을텐데 아주 가식적이야. 다들 여기까지 지금 용의자가 좀 헷갈리니까 중간보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고에 손을 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먹인 사람 유인호의 완치 관련해서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 주사기로 장난친 사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아 그냥 좀 지나가세요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빛나 갔다잖아 이것이 주인공 버프인가? 며칠 더 있으라니까 진짜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SNS 링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빛나 자신을 비롯해 유인호 가족의 신상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빛나 유적가와 김지혜의 딸 학량대학교 간호대생 1학년 학비 유예 각종 알바주 이거 뭐야? 누구보다 빛나를 싫어하지만 빛나를 도와주는 독고선 찾아야지 범인 혼자 찾을 수 없잖아 난 아빠가 사기만 다섯 번 친 줄 알았는데 간통도 있었어 아빠 생일날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응 그런데 증거 발견 이날 낮 해준 오빠 엄마 삼촌 박여사님이 아빠 방에 들어갔었어 낮에 유연장 부르다 실패한 거지 우리의 부지런한 박여사님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날 나 엄마 박여사님 삼촌 혜준 오빠까지 모두 아빠 방에 들어간 거 확인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금고를 열기 위해 방에 들어왔지만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난 큰아빠가 들어온 줄 알고 숨은 거 아 이때 이 방 안에 혜준이 있었군요 아 나는 선물 숨기러 들어갔었지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놀래서 숨은 거고 하나같이 금고가 아닌 다른 일로 갔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형 좀 보러 들어갔었지 여기서 뭐 하시나? 민나 아빠 만나러 왔는데 안 계시네 뻘쭘스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혜준 오빠 너네 엄마 들어가기 전에 혹시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손에 아무것도 안 묻었잖아 아 그렇지 그런데 유혜준의 양말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박여사 말은 대로 말 못해 저 아니에요 저 목격자예요 범인으로 몰릴까 봐 도망친 거고요 우리 경찰에 넘기죠 그럴 수 없을걸요? 그 순간 뭐? 그럴 수 없어? 엄마가 아빠한테 수면제 먹인 게 만든 거야 충격이야 난 아빠가 사기만 다섯 번 친 줄 알았는데 간통도 있었어 아 언제 죽나 뭘 죽어버리지 와 사람들을 도청한 거야? 난 큰아빠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게 말이 돼? 어차피 범인은 이중에 있으니까 진변호사한테 연락하죠 진변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갖고 왔습니다 연락받고 급히 사정을 알아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혜준 씨를 양자로 입적하셨어요 아니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파고든 십시일반 저 혜준이가 양자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원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유빛나 씨와 유혜준 씨가 50%씩 동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이젠 둘 다 유인호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고철은 자신의 구도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고철이 찾으려는 걸 혜준이 먼저 뺏었나? 그건 바로 유원장을 훔쳐갔다고요 대충 찾는 척이나 하고 마라 그런데 그걸 또 종이 쓰레기통에서 뭘 그걸 아직 갖고 있겠어 손 씻기 찾아버립니다 혹시 버린 게 뇌인가? 야 걔 바보 아니야? 뭐 이런데 숨겨라? 특별한 일 없다면 이 유원장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이날 혜준 오빠는 아빠한테 초콜릿을 선물했어 12개를 다 드시진 않았을 텐데 만약 초콜릿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다면 캥기는 게 있으면 반응이 오겠지 유혜준 네가 살인자다 물론 캥기는 게 있으니까 초콜릿을 훔치러 온 혜준 사실 여기까지는 가장 의심되는 게 혜준이란 말이죠 몇 번을 말해 유럽에서 직구한 거야 그럼 먹어봐 아 초콜릿에 뭐가 들어있던 게 아니었군요 잘 잤니? 드시고 남은 초콜릿 여기 있습니다 재미있는 제보 하나죠 그렇게 자신도 체포된 겸 자신이 녹음했던 녹음본까지 공개해서 다섯 명을 체포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빛나에게 의미심장하게 지서령이 다가옵니다 혹시 범인이세요? 다음 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음화는 언제 할까? MBC에서 밤 9시 30분에 방영하는 수목 드라마 10시 1반 1회부터 4회까지의 내용입니다 엄마 100에게 신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10시 1반 살인의 용의자 다섯 명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떠나보내며 지금은 곁에 없지만 언제나 늘 함께함을 기억합니다 할 말 있는데요 날 법인으로 멀고 싶으면 증거 가지뭐야 지금 너 너무 큰엄마한테 꽂혀있는 거 알아? 나무 그림 싹 다 모아서 추모 전시회 때 다 팔아버리면 어때? 야 그럼 그게 돈이 얼마야? 한 번을 하지 마 알겠어요? 우리 중에 한 명을 현지 보낸 사람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예상 받으면 10시 1반 모아서 죽여라 그놈만 5인조 뒤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 잡고 싶겠지 무슨 수를 쓰든 범인으로 만들고 싶고 당신 대체 뭐야? 뭐 믿고 이러는데? 10시 1반은 5회부터 기아 꿀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시 1반의 뜻을 아시나요? 10명이서 아주 조금씩만 서로 힘을 모은다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도 구독 좀 해주세요 10시 1반 좀 해주세요